이제 마지막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도 이제 목차는요. 저자와 수신자 특징, 역사적 배경, 기록 목적, 핵심 메시지, 구조, 본문 속으로 최종적으로 요한 2서 3서 유다서에 대한 결론을 맺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요. 공동서신입니다. 여러분 공동서신과 바울서신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바울서신은요. 사도행전에 그 배경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빌리포 교회, 대살로니카 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백그라운드 배경이 이야기들이 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서신은요. 사도행전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공동서신을 쓴 사람은요. 베드로, 야고보, 유다 등이 썼습니다. 자 유다서를 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이름이요. 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명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유다서를 쓴 사람을 여러분 직접 한번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후보자입니다. 가리옷 유다입니다. 가리옷 유다 할 때 이 가리옷은 무엇을 말을 할까요? 보통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가리옷은요. 지명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명 이름이죠. 그래서 이 가리옷 출신 유다라는 뜻이죠. 이 말은요. 가리옷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남쪽, 즉 예루살렘 남쪽에 딱 위치해 있습니다. 가리옷을 제외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요. 북쪽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딱 한 명만 남쪽 출신입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과도 어울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투리가 아마 방언도 있었으면 북쪽 사투리, 남쪽 사투리가 다르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죠.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아버지 이름이 딱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리옷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시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가리옷 유다의 아버지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도 얼마나 흔합니까? 베드로의 옛날 이름도 시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가리옷 유다의 아버지가 베드로는 아니죠. 이미 아셨겠지만 가리옷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한 저자가 아닙니다. 탈락.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도 유다입니다. 야구보의 아들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보금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명단이 나오는 곳이 세 곳입니다. 마태보금 10장, 마가보금 3장, 누가보금 6장입니다. 그 중에서 누가보금 6장 16절을 보면요. 사도 유다가 등장합니다. 야구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리옷 유다라. 누가보금 6장 16절에 두 사람의 동명이인인 유다의 이름을 같은 줄에다가 딱 배열하면서 앞에는 야구보의 아들 사도 유다를 얘기를 하는 거고 있고요. 뒤에는 예수를 팔 가리옷 유다라고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사도 유다가 또 나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구보와,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구보, 셀로신, 시몬, 야구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기에 딱 야구보의 아들 유다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이 사도 유다입니다. 세 번째 초대 교회 리더도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여러분 이 구절이 무슨 구절을 말하고 있을까요? 가론 유다가 자살하고 난 이후에요. 가론 유다 자리를 대신해서 이제 새로운 사도를 뽑는 장면입니다. 두 명을 추천받는데요. 한 명은 바사바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고요. 다른 한 명은 마띠아입니다. 여기서 아까 그 유수도라고 하는데요. 이 유수도가 유다를 말합니다. 그러다가 이 두 명 마띠아와 유다 이 두 명 중에 누가 제비로 뽑히느냐? 마띠아가 제비로 뽑히게 되죠. 그래서 가론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면 그게 구절이 나옵니다.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가론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되죠. 그런데 마띠아는 이 이후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낙선했던 이 유다가 뒤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 한번 볼까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드라. 여기에 바사바라 하는 유다가 나오죠. 이 바사바라 하는 유다가 처음에 열두 사도에는 들지 못했지만 아까 낙선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끝나고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는데요. 이때 함께 간 사람이 바로 초대교회 리더인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함께 간 사람이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입니다. 아까는 유수도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유다라라고 유수도가 유다라는 뜻하고 똑같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사바라 하는 유다가 사도행전 1장에 마띠아와 최종 후보로 올라온 바로 그 사람 동일한 인물을 같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초대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후보의 탈락 아닙니다. 네 번째 후보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구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구부의 형제인 유다는 이라고 이렇게 첫 번째 글이 나옵니다. 저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구부의 형제인 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구부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당시 여러분 신약 성경은 헬라어 성경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그 당시 헬라어의 문화에 있어서 이 순서는요. 아주 중요도가 높은 사람의 순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름이 나왔던 야구부가 제일 큰 형이고요. 둘째가 요셉 셋째가 시몬 그리고 막내가 유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막내 이름이 유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오늘 유다서를 쓴 유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야구부서의 저자로 알려진 예수님의 형제 야구부는 초대 예루살렘 공의회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알려진 야구부의 형제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 유명했던 사람 누구누구의 친구 누구누구라고 얘기를 하면 잘 알듯이 아주 중요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의 이름에 관계되는 누구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야구부가 초대교회의 수장이기 때문에 유다는요. 야구부의 형제인 유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제일 마지죠. 예수님의 형제 중에 제일 마지가 야구부고 이 막내가 유다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유다도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예수님의 동생이 유다가 오늘 하게 될 유다세의 저자인 것이죠.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였지만요. 야구부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내가 예수님의 진짜 동생이었다면요. 내가 누군지 알아? 예수님의 동생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영적인 관계로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뿐만 아니라 야구부 즉 마지였던 형이었던 야구부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재미있고 특징적인 표현이죠. 수신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자는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나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 크리찬으로 아마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서를 읽어보면 구약에 대한 인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인용에 대해서 별다른 추가 설명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 말은요.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유대인 크리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십시오. 애굽, 소동과 고모라, 천사장 미가엘, 모세, 가인, 발람, 아담의 칠대손, 애녹 등 유다서의 구약의 내용이 풍부하게 등장한다는 점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특징입니다. 문학적 표현입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 성경이 문학을 읽고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학적인 표현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유다서에는요. 책 곳곳에 언유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숨겨진 암초, 캄캄한 양 없는 목자, 캄캄한 흑암, 열매 없는 가을나무, 물 없는 구름, 바다에 그친 물결, 유리하는 별들. 이런 비유적인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 보면 뭔가를 암시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가 이제 세 개씩 나열한 문장 표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구절해 보십시오.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형제 유다 설명을 하는데 세 개씩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합니다. 1장 2절에 보면요. 극률과 평강과 사랑. 그리고 1장 4절에 보면요. 경관하지 아니하며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여기며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이렇게 세 개씩 묶어서 나오죠. 1장 8절에도 나오죠.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세 개씩 묶어서 표현하는 방식이 자주 등장하죠.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